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이 전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전쟁 비용이라는 것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50년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전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미국인들이 소득세를 올려가지고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조달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내용들을 한번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 한번 정리해서 내보낸 적이 있는데 전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 비용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상당히 부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미국도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 그 자원을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 쪽에 먼저 전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쩐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도내 전쟁이 러시아 쪽도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고 악화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나라는 이제 lng라든지 석유가 재정 수입의 한 46% 한 50%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게 비교적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죠 팔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백악관은 미 의회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원안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동시에 연계해서 통과시켜달라 그런데 이제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그렇게 전비를 지원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킨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거부하고 있고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동반 지원 예산안을 제출한 그런 상황인 거죠 EU도 이제 난항을 겪고 있고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이제 예상보다는 전쟁이 장기화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의 그런 무게추가 돈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연계가 되게 되고 동시에 러시아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인 그런 딱한 경우네요 미국과 EU 지원이 끌길 가능성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전건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전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각각 143억 614억 1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러시아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이 나라는 굉장히 전체주의 성격이 강하고 일단 lng하고 이런 석유를 팔아서 전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낫죠 우크라이나는 대개 이제 곡장 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해 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인데 지금 뭐 초토화가 돼서 어디서 돈을 구하겠습니까 3월 4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 러시아도 지금 사면 초과에 당했는데 재정적자가 1년 만에 12배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 대비 1% 예상보다도 전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된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갖고 있던 다양한 그런 군사장비의 재고를 소진하는 그런 용도의 전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논술위원 되시는 김병호 논술위원이 우리가 진짜 미국의 안보 우산을 믿을 수 있나 이번 전쟁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안 들었습니까 하마스와 이런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북한은 서울을 이런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장사포 타격 능력이 하마스와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이러면 하마스의 여러분들 그런 대포라든지 그런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로켓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85% 정도는 이스라엘의 대공 방망인 아이둠이 다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해가 많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러분들 몇 천발 몇 만발 정도가 북한으로부터 날아오게 되면 서울이 초토화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뭘 갖고 있습니까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포로 때려가 여러분들 싹쓸이 하고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전쟁 시작하면 터뜨리겠다 하면 되겠냐 이야기죠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땅굴하고 그다음에 장사포인데 땅굴보다 훨씬 더 비중을 든 것이 장사포 공격이거든 핵을 가진 상태에서 장사포를 여러분들 소유하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 그렇게 장사포 공격을 하지 않고 서해 5도에 대해서 이런 장사포를 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위협하게 되면 당연히 저볼 때 한국 내에서는 여러분 비둘기파가 우세해가지고 그냥 떼주고 휴전하자 이런 목소리가 엄청 많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보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떼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구소련 당시에 상당한 정도의 핵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연방국가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지금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함부로 국제사회가 돼야 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김병호 논술위원이 지적했는데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94년도에 서울 불바다 얘기가 한참일 때 우크라이나는 거꾸로 핵 폐기로 갔다 그 핵을 폐기한 조건으로 서방 선진국들이 다 약속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불안해하니까 그러니까 쏘 연방을 탈퇴해 가지고 러시아가 예를 들면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는 겁니다 그해 12월 미국 러시아 영국과 안전보장에 관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수를 체결하고 핵무기 해체에 돌입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자 미국은 비난만 할 뿐 무력 지원은 없었다 양해각수 위반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키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스티브 파이프는 안보를 보정한다고 했지 어슈런스 한다고 했지 보장 개런티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제임스 베이크 미 국무장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할 테니 한국은 독자 행동을 말라고 했지만 이후 결과는 어긋났다 강대국의 논리라는 것은 약속의 이해 따위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요 포스트들을 똑똑한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지만 한국은 로비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 유사시에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을 아주 잘 지적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당시에 그렇게 할 만한 행표는 안 됐지만 만약이라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핵을 계속 소지했으면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호 논술위원회 주장은 미국과 일본 사회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일 때 최소한 일본 수준의 그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제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 측이나 일본 측으로부터 양해를 구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에 의해서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 좌우가 될 수 있는 나라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비지원도 보면 미국의 하원의원들 가운데 공화당 출신들이 기본적으로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명분이고 실제로 뭡니까 자유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냐는 문제는 다른 자원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잘 복귀를 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유사 시에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훈을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라가 엉성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기업들만 좀 야무지죠 왜 그러면 기업들은 세계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국가의 공적 영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엉성하지 않습니까 밥값을 하는 데가 참 더물 정도로 엉성하지 않습니까 민간 부분은 많이 성장했지만 국가의 공적 영역이라는 것은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될 그 성근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포로 서울 이북을 뭡니까 촛도화 시켜버리고 핵을 가지고 뭡니까 덤벼 그럼 터뜨려 이렇게 하면 미국이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2일 날 서울시의 안보 포럼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렇게 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감안하면 남북한의 확정시 전쟁이 확대될 때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보복할지는 의문이다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 핵 확산 금지조항 탈퇴와 미국 무기나의 핵개발 추진이 바람직하다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급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대비하는 나라의 지도청들이 얼마나 있을까 유비무한 정신이 참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막 당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봅시다잖아요 그때 가서 뻔히 예상되지만 뭐죠 그때 가서 다 상황 전개되고 나서 봅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당장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분위기에도 많이 급변하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경각심을 좀 갖고 우리가 양전쟁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